오늘 가을여행으로 펜션에 와있습니다 오늘의 브이로그는 영종도 예담만나 펜션입니다 잘하있네 새우다 새우라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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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예담만나 펜션에 와있습니다 밤에 자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려고 나와있는 상태고요 오늘이 10월 21일인가? 그런데 수영장에서 물을 받아놨어요 누가 들어가라는거지? 네 대책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랑 커피 아니야 가을을 느끼러 가볼 생각입니다 학교가 있네요 인천 영종초등학교 인산분교? 아무도 없네요 꽤 예쁘다 초등학교 저도 이런 분교같은 되게 조그만 초등학교 다녔는데 1,2,3학년이에요 생각이 나네요 해 아프네요 영종도에서 친구들하고 새우도 거먹고 고기도 거먹고 하룻번 보냈습니다 좋은 풍경으로 공기도 맑고 해서 기분좋게 하루 잘하셨다고 합니다 춥네요 지금 기온이 7도에요 7도 10월 26일인데 실제로 이쪽도 섬이고 바닷가에 있는 곳이라 춥긴 춥습니다 족구장도 있고 노래놀이도 하고 주차는 이정도 하는데요 한 15대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랫돌 대형 당면 무릎 통통 무릎 공감 제가 극복 도와주 며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